대기업들이 차례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와 SK 등 주요 기업들은 이달부터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영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해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조선 수주 회복세에 힘입어 조선업 기능 교육장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기술 연수생들이 선체 조립부터 용접, 선박, 의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4개월간 연수를 받은 뒤 조선협력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오는 27일부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생산기술직 공채에 들어갑니다. 생산기술직 공채는 조선읍이 호황을 누리던 2015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3년간 3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인재육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1만 6천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그룹은 연간 6천 명 수준이던 신규 채용 규모를 9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채용 계획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총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이 넘는 54.8%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77.6%는 경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술과 직무를 적절하게 조합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공기업들이 지난 2019년 채용한 정규직은 1,2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2명 채용에 거쳐 60% 감소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채용 시장에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